제가 딱 듣기로는 이렇게 하면 대학 한 몇 개는 건너뛸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희가 대학 가면 공부가 뭐니에 어떻게 제가 협찬하는 방향으로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전문가분들의 공부 솔루션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는 무려 6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16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. 두 배 정도 옳은 것 같아요, 수학 연습은. 영어 1등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2, 코치. 수학은 겁나 쉽고요. 재미있어요. 100점이에요. 이뻐요, 이뻐요, 이뻐요.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에요. 진짜 공부가 뭐니가 대단한 프로네요. 하다 고맙습니다. 아, 매år 사회적입니다. ster 개념 더 prestig화합니다.